초고령 사회 인류 역사상 처음 마주하는 미지의 영역 축복인가 재앙인가 2023년대 한민국은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17%를 넘어서며 고령 사회를 넘어 초고령 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 이는 단순한 인구통계학적 변화를 넘어 사회 경제 문화 전반에 걸쳐 막대한 영향을 미칠 메가 트렌드이다. 100세 시대가 현실로 다가온 지금 우리는 축복과 재앙이 공존하는 초고령 사회를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해야 할까 초고령 사회는 거대한 실버 산업 시장을 형성하며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을 제공한다. 건강관리 여가 금융 주거 등 노년층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상품과 서비스 개발은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 로봇 기술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과 융합된 스마트 헬스케어 맞춤형 노후 설계 서비스 등은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성장할 잠재력이 크다. 초고령 사회는 노년층의 경험과 지혜를 활용하여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은퇴 후에도 자신의 전문성을 살려 사회 공헌 활동에 참여하거나 멘토링 교육 등을 통해 젊은 세대에게 경험과 지식을 전수하는 것은 세대 간 소통과 사회 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 초고령 사회는 생산가능 인구 감소로 인해 경제 성당 잠재력을 약화시키고 노년층 부양 부담 증가로 인한 세대 간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 또한 연금 고갈, 건강보험 재정 악화 등 사회보장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노년층의 만성질환 증가는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건강 불평등을 심화시켜 삶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 특히 저소득층 노인들은 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낮아 건강 문제에 더욱 취약하며 고독사, 자살 등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백세 장수. 축복인가? 저주인가? 백세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삶의 연장이라는 축복과 함께 그에 따른 딜레마에도 직면하게 된다. 과연 백세까지 살아가는 것은 무조건 환호할 일만인가? 여기서는 백세 장수의 네 가지 딜레마, 유병장수, 무업장수, 무소득장수, 독거장수를 중심으로 인간다운 삶의 품위를 유지하며 장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고자 한다. 1. 무병장수. 건강한 삶의 기본 돈, 명예,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건강이다. 아무리 부유하고 명망있고 사랑받는다 해도 건강을 잃으면 그 모든 것이 빛을 잃는다. 하지만 백세까지 살아가는 동안 완벽한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다. 만성질환, 노화로 인한 신체기능, 소화 등 다양한 건강 문제들이 우리를 위협한다. 따라서 건강한 삶의 기본을 가지고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필수적이다. 균형 잡힌 식단, 꾸준한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등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을 예방해야 한다. 또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자신의 건강상태를 파악하고 조기치료에 힘써야 한다. 1. 무업장수.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아서 퇴직 이후의 삶은 많은 사람들에게 공허함과 무기력을 가져다 줄 수 있다. 평생 동안 헌신에 온 일이 없어지면서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기 어려워지고 사회와의 단절감을 느끼게 된다. 하지만 무업장수는 결코 부정적인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새로운 도전과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다. 퇴직 이후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하거나 평생 배우고 싶었던 것을 배우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또한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거나 여행을 떠나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얻게 된다. 3. 무소득장수. 경제적 어려움의 그림자. 100세까지 살아가는 데에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 의료비, 생활비, 노후대비, 자금 등을 고려하면 경제적 어려움은 장수의 가장 큰 딜레마 중 하나가 된다. 실제로 많은 노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쿵핍한 생활을 하고 있으며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있다. 따라서 노년 생활을 위한 경제적 준비가 매우 중요하다. 젊은 시절부터 꾸준히 저축하고 노후 대비 투자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정부의 노후 지원 정책을 적극 활용하고 다양한 노후 취업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 4. 독거장수. 외로움과 고립의 위험. 가족과 친구들이 세상을 떠나고 배우자와 사별하면 결국 혼자 남게 된다. 혼자 사는 것은 외로움과 고립감을 심화시키고 우울증, 불안장애 등 정신건강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또한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 발생 시에 도움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가족과 친구들과의 소통을 꾸준히 하고 정서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5. 삶의 질을 높이는 장수를 위해. 백세 시대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 장수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돈, 건강, 일, 그리고 사회적 관계 뒤 네 가지 요소를 모두 갖추고 지속적으로 노력할 때 비로소 백세까지의 장수는 축복이 될 수 있다. 노인 스스로의 노력과 사회의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삶의 질을 높이고 외로움과 빈곤, 질병으로부터 벗어나 인간다운 가치를 지키며 백세 시대를 살아가야 한다. 이 비디오가 유용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건강한 삶을 위한 더 많은 팁을 공유할 테니 계속해서 저희 채널을 지켜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백세인들의 생활습관 장수 비결 6가지를 콕 짚는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칼로리 섭취량 제한. 하루 섭취 권장량은 2000칼로리를 넘지만 연구에 따르면 2000칼로리 정도로 제한할 때 심장이 보다 건강해진다. 15년 정도 젊은 상태의 심장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워싱턴 대학 루이지 폰타나 교수는 얼마나 먹느냐 못지않게 어떠한 영양분으로 칼로리를 채우는가도 중요하다며 단산음료나 정제 탄수화물처럼 영양가가 없는 음식으로 칼로리를 채워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2. 중년 이후 날씬한 몸매 유지. 미국 국립노화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복부 비만인 중년 여성은 조기 사망 위험율이 20% 증가한다. 체질 양지수가 정상이어도 뱃살이 있는지에 여부가 관건이다. 중년이 되면 호르몬의 변화로 뱃살이 찌기 쉬운 체질이 된다. 근육 밀도를 높이고 신진대사를 활성화하면 뱃살이 줄어들기 때문에 일주일에 3회 20분 정도씩 근력운동을 해야 한다. 또 생선이나 견과류를 통해 오메가3 지방산을 섭취하고 과일과 채소를 통해 항산화 성분을 제공받아 체내 염증 수치를 떨어뜨려야 한다. 3. 차 즐겨 마시기. 녹차나 홍차와 같은 차 종류에는 카테킨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다. 이 성분은 혈관계의 건강을 돕고 심장을 보호한다. 매일 녹차를 마시면 심장질환과 뇌졸중으로 인한 사망률을 낮출 수 있다는 보고가 있다. 미국 터프츠 대학교 영양학과 연구팀에 따르면 심장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루에 두 잔 정도의 차를 마시는 것이 좋다.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차에 우유를 더하면 심혈관계를 보호하는 차의 기능이 떨어짐으로 물에 우려 마시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4. 블루베리, 포도 등 자주색 음식 자주 먹기. 포도, 블루베리, 레드와인처럼 자주색 빛깔이 나는 음식은 폴리페놀 함유량이 높다. 이 성분은 동맥의 건강을 유지하고 심장질환과 알츠하이머 발병 가능성을 낮춘다. 미국 신시네티 대학교 연구팀에 따르면 심장 동맥의 건강을 지켜주는 자주색 음식은 뇌혈관의 건강을 지키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기억력을 강화하는 작용도 한다. 5. 정기적인 운동. 달리기 운동을 꾸준히 하는 중료는 신체적, 정신적 기능이 향상돼 장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스탠포드 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이 규칙적으로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20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다. 달리기가 면역 시스템을 강화해 수명을 연장시킨다. 달리기가 아니더라도 매일 30분씩 걷는 것만으로도 수명을 늘릴 수 있다는 보고가 있으며, 집안일처럼 일상 활동량을 늘리는 것 역시 장소의 비결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 또 화체를 강화하면 넘어져 다칠 확률이 줄어들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조기 사망 위험률이 떨어진다. 6. 긍정적인 생각. 70대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미시간대학교 심리학과의 연구에 따르면, 스스로를 젊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장소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긍정적인 마음과 도전적인 정신을 유지하면 스트레스 수치가 떨어지고 면역 시스템이 강화돼 질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80대 이상change 성인 구resso A-Rittu gedacht Seri-